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임금님이 드시던 음식, 궁에서 먹던 음식 그만큼 좋은 음식, 맛난 음식, 귀한 음식을 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작 옛날 궁에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자세한 기록들이 없어서 제대로 복원해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궁중음식 복원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 어려운 일에 앞장서고 계신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국가무역문화재 기능 보유자이시고요 지금 궁중음식연구원의 원장 맡고 계시죠 한봉여 원장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궁중음식연구원 궁중음식연구원이라고 하는 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게 1971년이니까요 거의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기능 부유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조선왕족 궁중음식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후대에 이기 위해서는 전수생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이제 연구를 하고 전수를 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사단법인 궁중음식연구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칠십일 년에? 네네 칠십일 년이면 어리셨을 때인데요 전수생으로 지정받은 거는 스물네 살 스물다섯이었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결혼 바로 하면서 받게 돼서요 예 그런데 이 연구원을 직접 설립을 주도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설립한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 얘기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수가 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설립을 하셨고 사실은 어머니 이전의 보유자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주방 상궁이셨던 그러니까 순종을 모시고 고종을 모셨고 윤비를 모셨던 상궁이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학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줬던 때이기 때문에 식품영양학이나 뭐 이런 가사과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네 가정과 가사과 음식 일반에 대한 강의를 하셨지 궁중음식까지는 모르셨던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시려니까 정작 본인은 집에 음식을 제대로 볼 기회도 없었고 중학교 때 유학을 가셨으니까 아이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가르쳐야 돼요 전통 조선요리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거를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 마침 교장선생님이 조선요리를 가르쳐라 그런데 나는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길래 조선요리를 모른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끌고선 같이 가서 낙선제를 가서 몇 사람 남아있는 궁녀들이 그래도 윤비를 모시고 밥을 지어드리고 이렇게 했던 때였나 봐요 그래서 드나 학교에 갔다 또 거기 가서 하시는 거 뒤에서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또 학생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남겨야 될 우리의 음식이다 공중음식이라는 걸 그렇게 해서 남기기로 했는데 그때 마침 68년 69년 때 우리나라 국가에서 무용문화 제도가 생겼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도 공중음식도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용문화제로 등록을 하자 네 수집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하려니까 많은 분들이 심의위원들이 무슨 음식을 문화제라고 그렇게 하느냐 음식은 뭐 집집마다 하는 건데 왜 제 어머니 우리 엄마도 하고 우리 할머니한테 다 해서 먹는 건데 무슨 문화제를 기능 보유자를 만들고 하겠냐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국가의 이런 최고의 음식을 한다는 건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상공님한테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직접 드리고 했지만 거들떠 보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 수고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음식을 이고 싸고 해가지고 그때 문화제의 청도 아니죠 저쪽 지금 청와대 앞에 조금만 있었는데 거기 가서 12월 31일 그때 심의였나 봐요 그래서 잡수세요 하니까 아예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음식을 두고 안 잡수면 제발 씁니다 우선 드셔나 보세요 그러니까 드셔보고 아 이런 음식도 있나 심의위원들이 먹어보고 네 그러니까 심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 날 그게 승인이 나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공님의 나이가 82세였어요 그때가 81세인가 20여 됐기 때문에 그 상공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 함자가 황해성 황해자성자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상공에게서 비법들을 배우고 전수받아서 국가무역문화제로까지 등록하고 등록하셨죠 공중문화음식원도 설립하시고 공중문화음식원도 어머님이 일 다 하신 거네요 그리고 저는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시고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누구 제자를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전수생을 그러니까 누가 제일 가깝겠어요 만만한 딸이죠 큰 딸이셨어요 네 제가 큰 딸이니까 등록을 큰 딸을 해놓고 또 대학 제자들도 해놓고 해가지고 그게 청계천의 종합시장에 있는 아무도 새 들지 않은 빌딩의 넓은 데 한 칸을 얻어가지고 그게 이제 5월달에 이제 설립을 해서 연구원이 설립이 돼서 학생을 받아서 했죠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그러면 우리 한봉려 원장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어머님의 그런 걸 배우셨던 거예요 음식기거를 그러니까 어머니는 가사과 가정과 교수셔서 대학마다 이제 설립을 새로 이제 많이 한참 할 때 이제 스카우트에서 이제 다니시고 이럴 때였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학생이고 어머니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숙제물도 가져오시고 또 학교도 찾아가고 하면 대충 어머니 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또 어머니가 뭘 조사를 해야 된다 어딜 가야 된다 그러면 저희를 데리고 다니시고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한상궁마마 한상궁마마 그러시면서 그 지금도 별궁이라고 있어요 안곡동 있는데 거기 계실 때 가서 뵐 때 우리는 조금만 할 때 데리고 다니시고 그런 기억으로 그 현장에도 계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개원할 때 5월 15일이었어요 스승의 날로 정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한예순 상궁은 딱 1년을 사시고 12월에서 1월 며친날 해가지고 1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무형문화재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되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대충 어머니를 이렇게 조수처럼 도와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정을 받은 다음에는 옆에서 정말 조수하고 조교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내왔죠 그렇군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임금님이 자시던 음식 궁에서 먹던 음식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세세한 기록이 없다 사진 한 장 없다 진짜 그렇죠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이런 데도 잘 없어요 기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중음식에 대한 기록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조선왕조라는 데는 유교 중국의 영향이나 이런 걸 받아서 유교를 중시하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올해의 의뢰를 중히 여겼어요 제사 지내고 하는 제사 지내고 뭐 사신이 온다든지 또는 결혼을 한다든지 우리가 통과 의뢰라고 하는 절차를 궁에서도 아주 엄숙하게 다 지켰거든요 그러려면은 국가에서 하는 시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지 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게 뭐냐면은 물론 실록이라는 건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했다가 일일이 해준 거지만 의괴라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중요한 일은 다 남겨놔야 돼요 의괴라는 책이 있죠 의괴 그러니까 그게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외국에 많이 나가버렸어요 전쟁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래도 실제 16개 의괴는 많아요 돌아가셨을 때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 음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연회식이에요 연회식 의괴요 연회 네 그러니까 연양 연회라고 그래서 그 기쁜 날 생신이라든지 임금님이 뭐 기로소를 들어갔다든지 뭐 하여튼 좋은 날 행사 행사에는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님도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의괴 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행사를 하기 전에 뭔가 기획서도 있어야 되고 지금 말하자면 그 다음에 실행서도 있어야 되고 결과 보고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게 다 기록으로 모아져 있죠 그게 모두 있어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도감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tft 같이 임시기구를 설치를 하죠 데스크포스트 팀을 만들어서 네 그러면 대장은 누구고 지금 총리가 한다 그 다음에 누가 무슨 부서에 누가 한다 그래서 그 담당이 다 맡겨져요 그러면 그중 안에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네 이게 찬품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 의뢰를 하려고 하면 의뢰라는 거는 의식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 의식에서 음식은 빼놓을 수가 없고 음식의 그림까지도 그려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거행하려고 하면 기쁜 날이다 그러면 축하를 해야 되죠 주인공이 있고 많은 손님도 오지만 거기 쫓아가는 거는 뭐 기물도 되고 뭐 우리가 무대 설치도 있어야 되고 음악도 있어야 되고 노래도 있어야 되고 춤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공연 예술처럼 종합 예술로 이게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의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축하합니다 하고 잔을 올리죠 그럼 잔을 올려서 임금님이면 세자가 하겠고 또 부인도 하고 이렇게 자꾸 내려가면서 또 영의정 장의정만 하면 술잔이 9번도 올라가고 하면은 그냥 잔만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안주 같은 것들이 미수라고 해서 올라가요 따로따로 매번 올라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크게 상차림을 해서 우여가지고 가운데다 딱 놔둬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만 백성이 당신의 덕을 칭송을 하고 높이 받듭니다 하는 거고 또 그 음식은 또 내려보내죠 아랫사람한테 아랫사람들이 쭉 먹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반가루 이렇게 흘러서 공룡 음식이 전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궁금한 게 그런 위계에 어떤 어떤 음식들은 어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상차림을 해야 되고 이것까지는 다 나올 텐데 네 나오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레시피 만드는 방법까지도 기록이 돼 있나요? 이거는 기록 국가 행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궁중 음식이 레시피로 나온 건 없어요 요리책처럼 나오는 건 없어요 거기까지는 안 돼 있는 거죠? 그건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연을 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어렵죠 물론 이렇게 계속해서 올릴 때 온 사람들 거기 참여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죠 누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임금님한테 올려줬던 그런 상차림으로 또는 기입인한테 올려줬고 한 거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신분제잖아요 당연하죠 신분제니까 이 상차림이 점점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간소화되겠죠 간소화되고 품수도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높이도 낮아지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단체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먹밥 한 덩이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먹밥 얘기를 잘 하셨는데요 가장 간편한 식사가 뭐냐면 떡이에요 왜냐하면 밥이라는 건 부슬부슬하고 거기에 국물도 있어야 하고 하지만 이해가 됩니다 떡은 한 덩어리에서 이거 하나로 컴팩트하고 거기다 국물 하나 주고 술 한 잔 주고 그걸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군인들 네 네 군병들 그것도 보면 청주가 아니고 독한 술 소주 한 잔 조금 줘도 먹는 거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돈으로 줘서 나가서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신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가 그러니까 수천 명의 식사에 대한 내용이 다 써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차려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식기는 뭘 썼으며 식기 네 식기도 뭘 쓰며 그러니까 이 궁중 조선왕조라는 건 이게 평형에 어떤 것도 있지만 상하와 이 평형에 같이 엄격하게 일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상차림을 하기 때문에 궁에 가서 먹으면 굉장히 잘 차려진 음식만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민간에서 먹는 거하고 비슷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먹는 게 뭐냐면 국에다가 밥 말아서 김치나서 먹으면 빠르죠 네 네 그렇게 나가는 궁에서도 일하는 분들의 신분이 워낙 다양하니까 맞아요 그 모든 걸 다 공중 음식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궁에서 했던 우리가 공중 음식이라는 거를 음식 하나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어떤 제도 하에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네 또는 그 음식은 이걸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이거를 배려해서 사람을 배려해서 먹게 했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했을 때 그걸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최고의 문화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전의 역사는 궁중에서부터 문화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궁중 음식을 조금 더 잘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궁중 음식 그러면 임금님 드시던 음식에 제일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맛있는 음식이 뭐냐 지금도 맛있는 음식 옛날도 맛있는 음식은 뭐냐면 달콤한 음식 단맛 있는 거 기름진 음식 감칠맛이 많은 육식 같은 생산 이런 거잖아요 네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무슨 아주 달콤한 케이크 또 아니면 버터 무슨 알로 만든 뭐라든지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는 항상 건강에는 지금은 별로 아니겠지만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는 가장 맛있다는 건 그거예요 달고 기름지고 네 그 감칠맛이 있는 고기 음식 그렇죠 그 세 가지가 주종이 돼가지고 얼만큼 더 각종의 그런 고기들을 많이 넣어서 또는 꿀이나 이런 걸 많이 넣고 기름을 많이 넣어서 여러 가지를 해서 많은 가짓수를 해서 네 드리느냐 하는 거가 이제 최고로 그런 건데 만드는 사람 측면에서 보면 아무나 와서 음식을 만들진 않잖아요 네 우리가 보유제가 있는 것처럼 옛날에도 숙소라고 그래서 숙소들은 뭐냐면 남성 조리사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쫓아다니면서 그걸 보아왔던 사람들이 궁중의 숙소가 되는 거죠 시험 봐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내력으로 오게 되면 그거를 받아서 하는데 궁중 음식이라는 것이 그 많은 숫자를 하게 되려면 그냥 조금만 주방에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잔치가 있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되 궁에서 조금 잔치를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담장 밑이나 이런 데다 숙소소라고 지어요 부엌을 따로 따로 임시 부엌을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감아서 또 걸고 예예 뭐 지짐질을 한다 뭘 한다 할 수 있는 거를 파트별로 다 나눠 놓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과자나 뭐 떡이나 이런 거는 또 해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딴 데서 해 갖고 오고 예 해 갖고 오는데 숙소는 직접 노동을 해서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개 궁중의 숙소는 어떻게 되냐면 고임세를 많이 해야 돼요 고임세가 뭐예요? 네 고임이라고 해서 층층에 우리 해갑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한 큰 그릇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올리는 거 네 그게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에 대한 예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경복궁에 지금도 가면 복원된 거가 소주방이라는 데가 소주방은 일종의 음식을 굽고 조리하고 이러는 방이다 하는 말은 되지만 분야별로 내소주방 외소주방 생과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부엌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온돌방처럼 마루방처럼 쫙 익어서 앉아서 그 고임세를 하는 거예요 그냥 쌓아 올리는 곳 네 쌓아 올리는데 그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이렇게 밑이 튼튼해야 되고 창피하면서 외형으로 봤을 때 문양도 넣고 그렇게 하잖아요 음식에서도 그거예요 오래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 목숨 숫자를 새긴다 또는 이거를 갖다가 색깔별로 돌린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무슨 시장에서 빌려다 쓰는 거를 알지만 실제 먹는 음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리를 하는 곳이 따로 있었고 조리된 걸 가져와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방이 또 따로 있었고 그럼요 그걸 하죠 따로따로 참 동원된 인원도 굉장히 많았겠어요 많죠 그 의교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궁중 음식 궁중 음식 그러지만 사람들은 그냥 사치스러운 음식 고급의 음식 뭐 이런 것만 알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게 아니다 기다 이런 것보다는 기록에 의해서 철저하게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 기록이 가장 음식을 궁중 음식을 잘 나타낸 기록이 뭐냐면 정조 때예요 정조가 수원 화성에 아버지 묘소 사도세자의 묘소 현용원회를 가고 어머니 해경궁을 위한 해갑잔치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원행을 해요 멀리 갔다 오죠 8일이 걸리죠 그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죠 네 그게 이제 원행 반차도가 있고 누가 서고 그림도 다 남아있고 네 반차도가 있고 그러니까 8일이 왔다갔다 하면서 걸리면서 그 기록 안에는 아침에 떠나서부터 낮에 뭐 먹었고 점심에 뭘 먹었고 이것이 시간대로 저녁에 뭘 먹고 시간대로 있고 잔치를 했으면 잔치상은 어떻게 했고 그 밑에 신하들은 어떻게 차렸고 뭐 이러는 것이 일정에 맞춰서 나와있어요 그것만큼 우리나라의 궁중 음식을 자세히 기록이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